늑대는 도살자와 있다. 은신처에 숨어 있을 거야. 브라보 팀이 집집마다 수색할 거고 우리도 도울 거다. 놈들이 산으로 도망치려 한다면 길은 하나뿐이다. 타리갈 마우트. 죽음의 길이지. 러시아군이 침공할 때 여길 폭격해서 탈출하는 사람들을 죽였어. 교차로에 마을이 있을 거야. 하디르와 부대원이 먼저 가서 매복을 준비하고 있을 거야. 알렉스와 난 나중에 합류한 다음 기습을 준비하겠다. 늑대를 거기서 잡는다. 아래가 고속도로다. 하디르가 병력을 매복시켜놨어. 우린 러시아군에게 쉬운 사냥감이지. 그래, 맞아. 바르코프의 군대가 사냥을 시작할 거고 통제력을 되찾으려 하겠지. 대기해! 서둘러. 늑대를 꼭 다시 잡아야 돼. 전쟁 전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마을이었어. 웃음은 좋은 보약이지. 농담해봐. 방귀 뀌지마를 다른 말로 하면? 몰라. 돈가스. 괜찮네. 양으로 하면 더 웃겼어. 한국어였잖아. 가까이 둬. 알았어, 되자. 하디르가 고지대를 확보해놨어. 아버지는 하디르를 샤발이라 불렀지. 작은 사자. 아버지는 어찌 되셨어? 전투에서 돌아가셨어. 고아틀까탈할 하사 아드민. 잘 감시해. 알렉스, 이리로. 하디르가 기다린다. 있는대로 가져오라고 했어. 알렉스, 이리와. 338 라프와 600미터 적도 한방이지. 내가 직접 만들었지. 받아. 고맙다, 하디르. 목숨 걸고 동생을 지켜줘. 파라도 널 지켜줄 테니까. 그래. 조준해보자. 전장을 봐. 알렉스. 조준경을 봐. 우린 이제 형제야. 영잠을 잡아보자고. 도로 옆에 빛나는 게 있는지 살펴봐. 포착. 이제 배율 조정해. 낮아, 파라 대장님. 딱딱하군. 알리, 합류해. 알았어, 대장. 따라가면 도로 근처에 아군이 보일 거야. 아, 확인했다. 공격을 시작하면 우릴 지원할 거야. 아이야, 버스 옆에 표적을 놔줘. 체크하며, 웬트람. 든든하군. 수직 눈금으로 거리를 맞춰. 눈금 하나당 200미터다. 기다리자, 헬스. 조심해, 곧 사격한다. 목표는 400미터 밖이다. 두 눈금 위를 조준해. 알았다, 두 눈금. 바람 때문에 탄이 빗나갈 거야. 깃발로 방향을 가늠해. 너무 신경 쓰지 마, 알렉스. 명중! 하하, 파라가 완전 좋아하는군. 하디르는 당신 극성 팬이야. 거리를 바꿔서 다른 목표를 노려보자. 더 멀리 파란 집이 있다. 보여? 파란 집, 포착했다. 아이스박스 위에 과일이 있다. 거리 600미터. 준비됐으면 쏴. 명중. 과일 죽이는 솜씨가 뛰어나군. 어디서 들어봤는데? 한눈 팔지 말고 다들 집중해. 준비가 끝났군. 주변을 잘 봐. 깃발로 바람 방향을 지형지물로 거리를 알 수 있어. 알겠다. 좋아. 고속도로에 적이 나타나는지 주시해. 곧 나타날 거야. 바람뿐이군. 오일 펌프 옆에 뭔가 움직인다. 그냥 들게다. 계속 감시해. 곧 알카탈라가 올 거야. 드디어 등장하셨나? 정찰병이다. 사격 금지. 아직이야. 알리, 놈들이 보여? 옥상으로 올라간다. 알렉스, 옥상 주시해. 지붕에 둘. 아, 확인했다. 400미터. 준비됐으면 쏴. 명중, 하나 더. 잘 쐈어. 늑대의 정찰병 둘을 보내버렸군. 알리, 이동해. 하드르가 늑대의 병력을 잡으려고 함정을 설치하고 있어. 늑대한테 가스가 없을 수도 있어. 맞아. 못 찾으면 어떡하지? 그땐... 아, 끝내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저 자지, 빈틀람! 좋아, 숨어서 대기해. 늑대의 병력이 지나가려면 트럭을 치워야 할 거다. 놈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 터뜨려. 알렉스, 늑대의 부하들이 왔다. 도로 우측이야. 알카탈라 차량 셋! 알겠다. 충분히 다가올 때까지 기다려. 쏙까? 아니, 더 기다려. 계속 와. 빼지 말고. 확인했다. 놈들이 트럭으로 간다. 하드헤르. 주시하겠다. 알렉스, 준비해. 트럭 폭파해, 알렉스. 공격! 공격해! 사격 개시! 버스 오른쪽! 명중이다! 놈들이 건물 안에 숨었다. 수류탄 피해! yes 쏙 2018 속으로 이동해서 부정cul contestmembers. 입니다. 세앤orms 알카탈라 천継 물어 크루 X2 버스 안 가지 크루 들어 뱀 명중 창문 확인해! 늑대가 지원굴을 보냈다! 다 데려! 후퇴! 물러나면 안돼! 어서! 빨리! 후퇴! 거기서 나와! 엔진을 쏴! 놈들을 막아! 처리했다! 명중이다! 잡았다! 처리했다! 도망가! 잠시 공격으로 비장! 비장! 뭐! 뭐! 이 기회로는 안전할 수 없을까? 이런 기회로는 안전할 수 없을까? 이 기회로는 안전할 수 없을까? 이 기회로는 안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안전하게 대기해야 한다! 이 기회로는 안전한 자금으로! 도망간다 박격포다! 알렉스! 처리해! 폭격할 때 불빛을 찾아! 확인했다. 처리 완료. 알렉스! 알카탈라 박격포가 또 있어! 처리해! 확인했다. 클리어! 제압했다. 아직 박격포가 남았다! 발견했다. 박격포 클리어! 자폭트럭이다! 왼쪽! 왼쪽! 트럭을 막아, 알렉스! 한 번 더! 트럭을 공격해! 빨리! 운전병 겨냥해! 알렉스! 사격해! 도 앞까지 왔다! 위험했다. 잘 쐈어, 알렉스. 넘들이 길을 확보하는 걸 보니 늑대가 오는 게 확실해! 간이 폭탄 설치해! 알렉스! 하드리와 난 여길 지킬게! 동쪽 방공호에서 보급해! 외국어! 이번에는 일을 시작한다! 고마워! 폭탄도 없나 하디르? 너무 멀어서는 안 돼. 놈들이 충분히 다가오면 터뜨려. 거리 잘 봐. 알렉스 프라이스 대휘에 무전이 왔소. 긴급 상황이다. 프라이스 대휘가 기다리고 있어, 알렉스. 여기는 에코스리온, 말하라. 알렉스, 늑대가 도시에서 나와. 그쪽으로 가고 있다. 저격수다! 러시아군도 쫓고 있어. 적 병력과 교전 중. 자세 낮춰! 발각되면 안 돼! 카피, 이동한다. 계속 엎피! 고속도로 쪽이다! 나 이겨냈다. 지금이다! 바람이 바뀌었어. 잡았다. 잘했어, 알렉스. 알카탈라가 전위를 재정비 중이야! 이번에 놈일지도! 러시아 미국이다! 알카탈라를 공격했어! 우리한테 잘 됐지 뭐. 바르코프의 군대가 올거야! 타라! 연막이야! 왼쪽의 연막! 알렉스! 막일 방법을 찾아! 장갑이 너무 두껍다! 타이어를 쏘면 속도를 늦출 수 있어! 계속해, 알렉스! 명중이다! 명중이다! 비속해, 알렉스! 기숙해, 알렉스! 연막으로 엄폐하고 있어! 연막으로 엄폐하고 있어! 백색 이스키 알렉스 드디어 밑심으로 퇴근해진 도전! 도망간다! 우리 다 피해야돼! 지원이 귀를 살려줘! 이제는 안돼! 트럭에 폭탄이 더 있어! 알렉스! 따라와! 저기다! 폭등 조심해! 알렉스! 따라오는가? 이 놈이 나왔어! 트럭에 폭탄을 가득 실어뒀지! 정말 센걸로! 써먹을 때가 왔어! 빨리 뒷문 열어! 내가 엄호할게! 복가스잖아! 그래! 내가 보란듯이 되돌려줄거야! 한국의 방독면이 있어! 서둘러! 가들을 해체! 사람들을 가득하지마! 뭐야! 내가 봤을 뿐 없지! 아들아, 피해! 가리!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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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저리 꺼져! 어떻게 이런 짓을! 흐흑! 흐흑! 어쩔 수 없었어! 복숭이 해야지!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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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라! 포라! 알리스! 잘 들어! 내가 러시아 놈들한테서 훔쳐왔어! 이 모든 건 우리의 독립을 위해서야! 포라한테 꼭 말해줘! 멈추는다! 고기선! 짜리요! 고기선을